1. 시즌 그리팅 짜잔! 안녕!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2023년 시즌 그리팅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2024년 버전을 제가 또 찍으러 왔어요. 오늘 아주 색다른 유즈가 되어볼 테니까 오늘 향기로운 유즈 빠져보세요. «머리에 함께?" 에이! 안녕하세요. 다음에 만나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바퀴를 쓴 시 헤헤 제가 아까 여기 긁어봐주고 혼났어요 손톱장으로 이라서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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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